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신차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량에 대한 소식은 정말 강강 무소식이죠. 이렇다 보니 어떤 분들께서는 단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아닙니다. 르노우 삼성을 대표하는 QM6가 2024년도에 풀체인지 예정인데요. 최근에 2023년도까지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 1년 정도 조금 더 남은 것이겠죠.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금과 달리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차량의 디자인은 사실 밋밋했습니다. 개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 북유럽 감성 디자인으로 처음 선보인 차량이 있었죠. 바로 SM6였는데요. 당시 광고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대리점에 방문해서 실물로 SM6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경쟁 차량이 소나타 차량이었는데요. 르노우 삼성의 SM6가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QM6 풀체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관심이 많으실 크기부터 예상해보면 소렌트와 산타페처럼 전장의 크기는 4800mm급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간이 흐름이 오를수록 덩치가 정말 많이 커지다 보니 현재의 준중형 투사이나 스포티지가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거의 20cm 이상 커졌기 때문에 현재의 QM6와 크기면서 비슷해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풀체인지 차량은 언제 출시가 될까요? 르노우 삼성의 경우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인데 해외 매체에 따르면 2023년도에 현재의 QM6가 단종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소속 모델의 개발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QM6의 정칭 명칭은 꼴레옥스죠. 풀체인지된 꼴레옥스가 당초 2024년도에서 2023년도로 출시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QM6에는 풀하이브리드 그리고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일드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내도 대폭 변경됩니다. 새로운 실내는 하이테크한 디스플레이로 무장할 예정인데요. 디자인은 매간 이테크에서 보여준 첨단 느낌의 실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입하는 가로 형태가 예상되고요. 임포테인먼트는 세로 형태지만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처럼 보이죠. 만약 지도와 같은 화면은 좌우로 넓은 형태보다는 차량이 앞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넓은 형태가 사용해보면 더욱 편리한데요. 두 개의 다른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제공되면서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질 것 같네요. 반가운 소식이 예상되는데 사이즈가 더 커지면서 3열 시트를 갖춘 7인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C세그먼트 사이즈에서 D세그먼트 사이즈로 크기를 많이 키우면서 3열 시트의 소식을 담고 있는데요. 경련 차량인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에서도 7인승이 제공되기 때문에 QM6 풀체인지에서 7인승은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네요. 이 정도의 경쟁력만 갖추고 출시가 되어도 새로운 QM6의 경쟁력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르노에서 서둘러서 QM6 후속을 국내 시장에 빨리 출시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